그런 연락을 하면 이제 때려. 아, 되게 적격 찍을 때. 어디? 아, 지켜. 어명이야. 어명이야. 그 호주에서 하라고. 내가 좀 짧게 봤을 때. 나 식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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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한 거 아니야? 먹자. 동력길이. 아하하하하. 동력길이인 것 같아. 야 왜 또. 아 한번 숨 잘 좀 더 해볼게. 아 아무튼 다소 고생한다 다소 고생해. 아니 금방 집에 들어왔다고 또 금방 연락 올 수도 있잖아. 그런 연락을 바로 먼저 때려. 아휴.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아휴. 죄송합니다. 안녕. 시선을 밑으로 땡겨줬어. 원래 쪽 밑으로. 안 돼 아니야 아니야.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휴 깜짝이야. 언제 왔어. 아휴 깜짝이야. 언제 왔어. 아휴 깜짝이야. 도회까지는. 이거야 놀랐어. 나 어디가. 아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봐. 양선이한테 물어봐. 아휴 깜짝이야. 아휴 깜짝이야. 아휴 깜짝이야. 아휴 깜짝이야. 말씀하신 것처럼 모인센서 카메라까지 다 설치해뒀어요. 특별 순찰 나갔을 때. 뭐 다른 일은 없었어? 뭐 수상한 사람을 봤다든가. 아니요. 못 봤는데요. 아니요. 못 봤는데요. 아휴. 거짓말하는 것 같다고요? 으응.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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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을 겨보시고 말해, 거기서 살면 또 죽을 거야, 거기 가면 돼. 아 잠시만요, 저 잠시만요, 저 진짜 무서워서 못 가겠어. 선생님, 잠시만요. 선생님, 좀 너무 겁나서 못 하겠어요. 무슨 소리야, 이제 와서 막. 아, 시리야. 아, 시리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60년대에 마을 주민들을 사주리라. 아, 저기, 저기였지, 그때? 아, 저기요.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60년대에 마을 주민들을 대대적으로 동원해서 사면하면 위험물체를 제거했었지. 계셨다가 빨리 낫고 가다가 나와래. 아, 나와래. 자, 나와래. 또, 또. 또, 또. 너 때문에 돌무지터에 가지 않았으면 그 안일병이란 사람은 구하지 못했겠지. 돌무지터에서 누군가 쫓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신을 잃었는지.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대학생 drunk timely.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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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wer범 ustedes 다 디템의 hard toore.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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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уж 어 어 아 어 어. 우 어 역야 어 어. 어, 어... 그 him o challenges. 우리 of a LIVE on the foot on the left okay. 오늘 수고하셨습니다.